끝나고서 오른쪽을 쳐야되니까 오른쪽 모아놓겠습니다 아 땅 이렇게 많으면은 나 어떻게 통치하라고 이렇게 많아 땅... 개같은거 개개 이게 5월 1레벌만 더 올리면 텔레포트 위성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진짜로? 텔레포트가 돼? 코브라가 이속도 좋고 개좋아? 그러면은... 코브라를 한번 뽑아볼까? 아이고 결국 저걸 자빠치네 야 밤인데 뭐 아직도 빵빵거려 어... 공사 그만해 임마 뒤져 뒤져 떨어져가지고 어두워서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자빠졌어 미친놈이 저런... 저렇게 막 사람 막다르는 사람들이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인간 하이브오야 인간 하이브오졌다 아 위상이동장치 이게 그거구나 헉... 석유가 필요해? 나 석유 공부 안했는데 어...잠깐만... 넌 거기서 뽑을 친구가 있어요... 바다로 나아갈 친구를 뽑아야돼요... 얘네 이름 뭐니? 너 이름이 뭐니? 포세이돈을... 아 한 대밖에 못 뽑아? 미친 얘 포세이돈인가? 아문데나 찍어야잖아 아문데나 찍어야잖아 노후 많아서 어디다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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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화 뭐니? 석유가 없어 아문데나 가요 그냥 마에바 여기도 꼬라지 딱 보니까 바로 털리게 생겼네 아무데나 가시라고요 저... 뭐 교육로 저거 자동으로 돌리는 거 없나요? 아나 미칠 것 같아 교육로 좀 자동으로 돌리고 싶어 아 개꿈 그냥 교육을 멈출까 야 빵빵거리고 아직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뭐야 뭐 일꾼이 지하로 다녀 뭐야? 뭐예요? 죄가요? 이거 까고 진분바 바로 들어가면 되겠네 훈바 훈바 진분바 팍 팍 헤드셋 이치이 타이탄이 사기야 여기까지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다들 에너지나 채우자고 다들 에너지나 채우자고 그냥 내 머리뒤에 떠있는 거지 태양스니깐 왜 부시냐구요? 그냥 내 머리 위에서 떠있는 거지 기분 나쁘잖아 아아 도망치는데여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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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서쪽 할 일꾼이 트리톤 어 뭐야 얘네 아 깜짝이야 얘네 아주 여기 무슨 정벌을 하네 땡크한대로 나 이제 그만 연구하고 싶다 와 그냥 뚫어버리네 우와 호세이돈 개멋있다 아우 아무데나 가요 좀 끝낼 수 있나? 오케이 삽입 헤드샷 아 건강 90일 뭐죠 너무 건강한데 십건강 자 서쪽 통일하러 가자 이제 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시간이 꽤 걸리는구만 노래 좋구요 랑가랑가 랑가랑가 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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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못먹었어 못먹었어? 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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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샤 앤젤 어딨노 앤젤 어딨노 미친 앤젤 아니 나 앤젤 배웠는데 뭐지 왜 앤젤 안주지 안 돼? 안줘? 안주나 보네 엔젤 일만한 기회인데요 퇴퇴하면은 도시 먹던데 하악 퇴 하면 도시 하나씩 먹던데 막 포세이도 왜 못만들어 어? 다른게 있어서? 뭔소리야 도시고 가 앞으로 이동 이동 임마 그거 아직도 그거 싸우고 있니? 죽여 그거 귀찮게 뭐가 왔으요 누가 왔으요 이거 못쏴? 그래 쏴야지 자동으로 좀 먹지 그거 북쪽 정벌 거의 끝나가는데요 펜벨라 요가 하나 죽이면은 아마 끝날거 같은 냄새가 강력하게 나고 있거든요 자동으로 일해라 좀 저쪽 정벌 rele Theresa 서쪽 정벌 쪽 쪽 n 쪽 색 붓 붓 붓 커 꼬부라를 꼬부라를 어디서 뽑을지 꼬부라를 여기서 뽑을까요? 여기 셰리크에서 꼬부라를 뽑으면 어... 안쪽을 상에서 꼬부라를 많이 뽑아야 되겠다 상에서 꼬부라를 여덟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못 뽑아 아하... 지랄났구만 지랄났어 지랄 위성이동장치 하나 만들어주겠나 에프레브레 구부랄 에스 에스 어 펜멜라고 나발이고 어 잠깐만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타이탄 오른쪽으로 북쪽에서 치게 해야 되겠다 북쪽에... 얘 혼자서 아프리카 대륙 평정시켜버릴까? 거의 역폭급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르타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에너지 32도 드릴게요 제발... 제발... 그러면은 국경개방해 전략자원 있는거 제노메스하고 티타늄하고 다 내놔 알았니? 이건 어때 안돼? 거절하면 지지는거지 하르타는 또 어디야 걔같은거 하나 남아있다는거네 하나 남았네 또 무려하고 참 승질나게 토링샨더 내우 쉼 펼트로봉디스커버링 관련된 글루즈 리이션 그럼요. 늦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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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차리는거 니네 늦었지 어 좋아 이제 뽑을 수 있으려나 아 뭐죠 진화한으로 뽑든지 아니면 최상으로 뽑든지 진화한은 뭐지 전투력 25 25 25와 인정공격 8% 8% 똑같은데 이걸로 해 진화는 뭐더래요 특전이 달라 똑같애 하드셀 만들수도 있으려나 아 엔젤리뮤께서 엔젤리뮤는 790원인데 어 지금 앞에 타일에 누군가있기때문에 그 타일에서 누굴 벗겨줘요 이렇게 어 코브라 뒤진다 사과거리 엔젤리미어 뽑아주고 크으... 엔젤리미어 이제 나오셨네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계획해자 보시고 계십니다 어... 우월과 조화의 양쪽 마지막 최종병기 두 마리가 다 튀어나왔어요 이게 엔젤입니다 보이시나요? 나무인발 사브르? 사브르 좀 빠른가? 이동이 1밖에 안되는데? 개... 그지네? 3 코브라가 이동이 4 미친듯이 코브라 뽑아 그냥 코브라가 진리야 그저 코브라만 뽑아 자원의 양 leon 엔젤도 뽑을수 있지 와.. 자원의 양 50% 뻥트기 시키니깐 미쳤다 미쳤어 엔젤 나가서 저 바다에 지금 마린보이를 좀 줄여요 Orange 그저 Marign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이제야 돌아왔네 위성이동장치 적진 베이스 근처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좋아요 노래가 뭐 시대를 타나요 님들 노래는 좋으면 부르는 거지 70년대? 아닐걸? 60년대껄? 이게 월남, 월남전 노래니까 60년에서 70년도 사일껄? 근데 그게 왜 궁금해요 요즘 10대들이 찔레꽃 부르는거 맞냐고? 찔레꽃이 뭔데? 위상이동장치 여기서 곧 저희의 타이탄들이 텔레포트를 타야되기 때문에 텔레포트를 적게 쏴주고 뭐고 이건? 위상이동 우와 자 위상이동을 해볼까? 치엥 우와 개좋다 이거 핵해잔데? 개잔데? 나처럼 바다에서 많이 싸우는 사람들한테는 개잔데? 자 서쪽도 언제 공격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코브라들 준비시켜놓고 자 동쪽과 서쪽의 어느순간에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놓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망한타 망한타 내릴수가 있니? 폭발하지않을까? 아 좋아요 야 개 혜자야 집에있으면 위상이동장치 막탈수있네 랑가이 들어가있어 너도 위상이동 너도 탈래? 다같이 바운스 하하하하 헤드셋 개좋네 야 개좋아 잠깐만 여기 칠해가 없어졌잖아 개끼 자 마 들어가자 뭐니 너는 뭔 궤도 이탈 공격같은 엿같은 소리를 하고있어 자 너도 위성이동장치를 한번 맛보고 싶니? 그래! 탐험가? 탐험감님 아직도 계세요? 탐험감님 이번에는 어딜 가시죠? 어디의 목표를 정하고 떠나겠니.. 그 потреб... 그냥.. 발걸음이 닿는데로 가는거지.. 흐욱... 흐잇... 아 미친 그리고.. 그리고 암으로bro 처맛 펙핑 리빙 레전드 펙핳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난다 잘 유학몽아 고마워 뽕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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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왜 보여주는거야? 어... 엔젤 3턴만에 나와요 핵해자 핵자 심우주 망원경 미래예측기 궤도 유닛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와 뭐야? 미래예측기 모든 비밀요원과 음모를 제거하는 궤도인이시며 궤도를 도는 동안 모든 비밀요원의 활동이나 음모가 다 제모가 됩니다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자 안쪽에다가 대놓고 있으시다 우리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안쪽에다 이렇게 천전포고 하자마자 다 깨워놔 수 있게 어휴 이 넓은 땅을 그냥 잉여자원으로 그냥 불리고 자빠졌네 이주 커맨드 센터 이주 커맨드 센터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런건 못하나요? 자 펜멜라씨 자 엉덩이 되시구요 자 엉덩이 되시고 자 얘부터 죽여놔요 툭툭툭툭툭 크으으으 개멋이네 탐험관님 심심하지말라고 유물 나오는 수준이라고 지금 슬슬 앞으로 그냥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너도 타고 싶니? 위성 이동 위성이동 개좋네 위성이동 나중에 저거되나요? 부서지나? 부서지면 아니 되는데 아 내가 봤을 땐 저 위에 지금 땅 하나 또 있어 하르타라고 분명 108 숨겨놓은 땅 또 있어 이거 뭐해 보겠지 않고 경계태세 준비 완료 아 진짜로? 아 진짜로? 나 혼자 못뚫겠는데 뚫다 죽지 않을까 허세자님 설마 여기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공격이? 안되시죠? 허세를 떨고 있네 또 허설이 삐삐해 사치 삐삐 삐삐 비제님 에너지 잘 어울려면 뭐 줘야 돼요? 발전기야 다른 지도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알려줍니다 당신을 신라해서는 안된다는 걸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대가를 지르게 될 것이오 아프리카야에서 헤드셋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아 타이탄 또 나오나요? 어 제노타이탄 제노타이탄샷 제노타이탄이 도대체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사람 살려 그냥 묵으라고 그렇지 다 조사 그냥 위 애들 아프리카야 뿌어억 빵구끼나 어휴 뭐 뭐 제노타이탄 몇 마리를 만드는 거야 어허어 응? 아우 난 이제 질려 이제 영미엄마 아우 나 영미엄마 나 너무 질색이야 이제 못하겠어 아아 엔젤리렌스 커피 개 멋있다 경계해 경계 적들 아직 안 일어났을 때가 그거야 인마 들어가 거기서 바로 날라 근데 근데 위상 이동 어 안되네 아 되네 이동 위상 이동 뭐야 아니 유물이 아직도 나와? 이 개같은 땅 아니 유물이 무슨 유물이 무슨 나무가 자라듯이 자라니? 어떻게 지금 2544 턴이 지났는데 하여튼 유물이 있어 조졌다 신의 땅이네 아래 아래 깊숙 쑥 집어넣어 혓바닥 음 맛좀봐 아래 들어가서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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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생긴 나를 불안하게 하다기보다는 서글프게 만드는군요 참으로 협소합니다 아프리카가 오늘 방종되고 싶나보다 아프리카가 깝치네 하 일꾼 땅이 없어서 바다에 있어 하 하 일꾼 땅이 없어서 바다에 있어 하 거어질 인간하이브 좋습니다 돌아다녀요 빠개버려 아 교육 좀 그만하면 안될까 우리? 이제 교육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제노 타이탄 무슨 무한의 무한의 바다니? 얼마나 만드는거야 제노 타이탄을 이 개같은 게임 야 이젠 엔젤이야 엔젤 만들어 엔젤 좀 꺼져 이제 좀 좀 여전히